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삼트리오의 기도 전주랑 노래부분 간단히 설명드릴거에요. 원곡이 E플렛이고 저는 C코드로 칠거기 때문에 C코드에서 카포를 두개 올리면 D키음이 나오고 두개 더 올리면 E키죠. 근데 이제 E플렛이니까 반음을 더 내려서 3카포에서 C코드로 치는거에요. 전주 보면 레미, 미, 솔, 라, 시, 라, 솔 이렇게 가는데 레미 하려면 여기 해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치는걸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C코드에서 3기로 레 를 눌러서 레 를 먼저 치고 레미 이렇게 들어가요. 레미 이렇게 미을 빨리 쳐주면 레미 이렇게 아니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쳐도 레미 약간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칠거에요. 그리고 레미, 레미, 레미 치고 그 다음에 E마이너. E마이너는 이제 D마이너에서 하나 두개 올려주면 E마이너가 나오죠. 그래서 근음은 개방형 미를, 이마이너에 개방형 미를 쓰고 요 플랫의 2번줄이 미에요. 그러면 근음하고 미를 같이 미 미, 솔, 라, 솔은 여기 1번, 3플렛이 1번 솔, 라는 3끼로 1번줄을 눌러주는거에요. 5플렛 미, 솔, 라, 하고 시, 라, 솔, 여기 이제 10플렛이라 시, 라, 솔, 약간 이제 비브라토 주듯이 솔, 얘를 흔들어서 끌어주고 시, 라, 솔, 여기가 이제 솔이니까 미, 솔, 라, 시, 라, 솔, 하고 F에서 솔, 라, 솔, 라, 해머링이 들어가네요. 그럼 요 F 잡은 상태에서 근음하고 같이 또 4번, 3번 동시 솔, 라, 솔, 라, 도, 도, 2번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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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그 다음에 G코드에서 레, 3플렛이 2번줄 를 누르고 여기 동시 근음하고 4, 4, 3, 2, 3, 4 이렇게 앞에부터 다시 해보면 레미, 레미, 레미 세키로 여기 2번, 레를 누른 상태에서 레미 그 다음에 D마이나 모양을 잡고 근음을 6번으로 미, 솔, 라, 시, 라, 솔 미, 솔, 라, 시, 라, 도, 도, 레, 도, 레 6, 2, 도, 4, 3, B, 3, 3 그리고 D에도 마찬가지로 레미 그 다음에 여기는 솔, 도, 라, 솔, 미, 이래 가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5b에 1,2,3번을 잡고 3끼로 8b에 1,2번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근음은 5번으로 해가지고 여기 8b에 2번 줄이 솔이에요. 그러면 근음 5번이랑 같이 솔, 도는 여기 3끼로 1번 줄을 눌렸죠. 솔, 도, 그 다음에 얘를 떼면 여기 라가 되죠. 라, 라, 그리고 솔은 다시 여기 2번 줄 8b2번 미, 솔, 미, 2번 줄이 여기가 미고 미, 레는 3번 줄, 7b3번 처음에 1,2,3이랑 여기 8b1,2번 잡은 상태에서 5번, 2번 솔, 토, 1번 줄 푹 떼면 라, 다시 2번 솔 떼고 미, 레 그런 상태에서 솔, 도, 라, 솔, 미,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F는 똑같이 밑으로 이제 약식을 잡고 4번 3번 동시에 솔라, 솔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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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3, 2, 3, 2, 3,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주 끝나고 아, 에서 이제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씩 들어가서 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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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 아, G, 3, 4 이렇게 가죠. 여기는 이제 음을 동시에 C 코드 같은 경우에 도하고 미 이를 같이 치게 되어있고 이마이나도 C랑 Sol 두 줄씩 같이 치게 멜로디 자체는 도 C C라 라 솔 이렇게 내려가는건데 칠 때 근음 C코드는 5번이랑 1,2번을 같이 쳐서 5번이 열린 4,3,2,3,4 한 번씩 코드별로 근3이 1,2,3을 한 번씩 치는거에요 그래서 4,3,2,3,4 그리고 2마이너 잡고 근음 6번이랑 2번,3번 4,3,2,3,4 그리고 F에서는 4번이랑 3번 4번 2번,3번을 다 같이 잡고 4,3,2,3,4 G7은 4,3,2,3,4 4,3,2,3,4 4,3,2,3,4 4,3,2,3,4 그게 두번 반복이에요 4,3,2,3,4 4,3,2,3,4 4,3,2,3,4 4,3,2,3,4 4,3,2,3,4 4,3,2,3,4 5,3,4,3,4 5,3,2,3,4 5,3,2,3,4 5,3,4,4,4 마지막 G7에서는 근음이랑 2번,3번 같이 치고 4,3까지 마친 다음에 4,3,4,3,4 여기 그리움 할 때를 솔라시를 틀어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노래 들어가는 건데 솔리움에 이렇게 노래 들어가게 그래서 마지막이 그는 6번이랑 2,3번 6번이랑 2번, 3번 동시에 치고 4,3, 그리움에 이렇게 눌러보는 가슴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노래 칠 때 슬로우락 주법에는 베이스를 항상 1도 5도로 같이 넣어서 치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냥 기본으로 하신다면 그냥 한마디 두번 근,3,2,1,2,3을 두번 치시면 되는 거에요 근,3,2,1,2,3 근음에 3,2,1,2,3 이렇게 치는데 저는 근,3,2,1,2,3 이거를 근음을 1도랑 5도 베이스를 두번 넣어주거든요 근,3,2,1,2,2 근,3,2,1,2,3 근,3,2,1,2,3 이런 식으로 근,3,2,1,2 그 다음에 5도 5도 베이스 다시 1도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근,3,2,1,2 3까지 쳐야 되는 건데 그거를 5도 베이스를 한번 쳐주고 3,2,1,2,3 그리고 2마이네 같은 경우는 근음이 6,3,2,1,2,3 6,3,2,1,2,3 이렇게 두번을 치는거죠 근데 6,3,2,1,2 6,5,3,2,1,2,3 1도 5도를 두번 쳐주는거에요 그래서 F같은 경우도 4,3,2,1,2,3 4,3,2,1,2,3 이렇게 두번인데 4,3,2,1,2,5 4,3,2,1,2,5 4,3,2,1,2,3 1도 5도를 같이 두번 넣어준거죠 그래서 노래 천천히 불러드리면 그러니까 C코드는 도,솔 5번,6번 2마이너는 B,C 6번,5번 F는 4번,5번 약식을 잡았을 때 G7은 6번,4번이죠 솔레가 되니까 1도 5도가 제가 이제 1도 5도 베이스 얼터네트 베이스는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서 손 그림에 불러보는 가슴속에 맺힌 그녀 흠 나 언제 난 숨지며 그리워할 때 이런식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본으로 아르페이조 한마디에 근3,2,1,2,3을 두 번씩 치는 건데 그게 되시면, 나중에 되시면 근3,2,1,2,5도 4,2,1,2,3 2마이너는 근3,2,1,2 3,2,1,2,3 F는 근3,2,1,2 3,2,1,2,3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